미국 최대의 송유관이 해킹을 당해서 가동을 멈췄습니다 닷새째인데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져서 주유소마다 기름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은 7년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주유소에 차량 수백 대가 길게 줄을 섰습니다 휘발유가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소식에 몰려든 겁니다 송유관 가동이 중단되면서 기름을 받지 못한 주유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만 450여 곳에 달합니다 동부의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해킹을 당했습니다 닷새째 가동을 멈추면서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를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항공류와 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8,850km에 달하는 이 송유관으로 기름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5천여만 명에 달합니다 공급 부족 우려로 휘발유 값은 올라 갤런당 2.985달러로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제유가도 영향을 받아 서부 텍사스산은 전 거래일 대비 0.6% 올랐습니다 백악관은 며칠 안에 해킹 피해가 복구될 거라며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